나는 좀 실감이 안 좋아가지고 그등한데 엄마 응 이거 뭔데요? 고구마 줄기 고구마 줄기요? 응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이거 뭐 다 됐어 이거 언제까지 한다는 거 없어 이건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거야 그럼 오늘 어디 좀 놀러 갔다 올래요? 좋지 텔레파시가 통했나? 오늘 수영장 갔다 오면서 난데없이 오늘 화장했네 잘 안하는데 엄마 예 촬영하러 가는 거 알고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그등을 정말 오늘 수영장 갔다 오면서 했어 근데 오늘 평행에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어 주말에는 그럼 사람이 얼마나 더 많다는 거야? 주말에는 도대체인데 아 그 정도래요? 응 먹고 싶은 게 많은데 큰일 났네 여기도 노래 겁나 나오네 원래 여전히 다 노래 틀잖아 다음 시범빵 가자 다음 시범빵 이런 것도 되게 많네요 그래 여기가 경주면 강강취잖아 강강취 좋으니까 노래 틀지 자 여기 시범빵 먹을 거야 어? 어? 10시범빵 있다 황남 쫀득이다 황남 쫀득이 황남 쫀득이 한번 먹어보자 아 아 원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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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게 근데 맥도날드 비스무리해 뭔가 이거 봐봐 이거 맥도날드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아 이렇게 생겼잖아 안 맵게도게요? 쫀득이 안 매운맛이요 하나만 주세요 참 고맙습니다 네 아 아 아 아 이거 쫀득이네 쫀득이 어 응 짠 이거 너 먹어봐 어 응 이거 괜찮다 먹어봐 통통하고 쫀득쫀득하네요 응 항남이 뭔데? 여기 지역 이름 응 나는 막 되게 달거나 뭐 이럴까봐 좀 걱정했는데 되게 고소한데? 응 그리고 일양식품 맛이 안나 무슨 말인지 알지? 응 단데 알아? 응 그러니까 설탕이 많이 뿌려져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오리지널이고 이게 오리지널 아 이게 오리지널 아 그래? 이건 안 맵게 해달라 해서 이렇게 주셨구나 응 약간 이게 시즈닝 가루 같은 거 이게 묻어있네 응 어 매운 냄새 난다 좀 응 한번 먹어봐 나는 매운 거 안 먹어봐 아니 내가 한번 먹어볼게 자 먹어봐 그게 안 맵지? 매운 게 아니라 응 약간 치토스 같은 맛이야 응 난 한번 먹어볼까? 이게 더 이걸 더워지지 그래 이걸 먹었어야 돼 이게 더 맛있다 그래? 응 음 음 음 이게 더 맛있지 않아요? 응 그렇네 약간 응 약간 매콤한 맛 나니까 있잖아 느끼한 맛을 잡아준다 그치? 약간 그 칠라마스프 정도 매운맛 응 그 정도도 안 매운 거 같은데? 모르겠다 내가 매운 걸 잘 먹어서 매운 거 잘 먹으니까 이게 더 낫다 맞지? 괜찮네 어 이거 오리지널이 응 이게 안 맵게 해달라 해서 아까 앞에 손님 애기 있어가지고 안 맵게 해달라 한 거 보고 우리가 맵고 안 맵고 있는 줄 알고 이걸 했는데 그냥 이게 오리지널 이걸로 먹는게 맞네 요리자들이 이건 낫다 응 이거는 애들이 먹으면 되고 이거는 오른쪽으로 먹으면 돼 애들도 이거 잘 먹을 거 같은데? 시청하신들 으흐흐흐흐흐흛 여긴 참다 생기다 어 닭강정이네 응 닭강정은 또 못 참치 또 무슨 닭강좌? 오빠는 꼭 닭강좌 먹더라 진짜 그럼 다른거 먹자 이게 컵으로 되어있는거에요? 맛보자 대게 그럼 이게 대게가 들어갔다고? 닭강좌인데 소스 양념에 대게살을 넣어서 소스에 이거 하나 주세요 바로 드시는거죠? 대게 맛나나요? 대게 맛나는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부드럽다 닭강좌 원래 부드러운 음식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부드럽다 대게 맛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먹을때 딱 대게 맛 나는데 그런거? 미식가들이 아니구만 흐흐흐흐흐 음 아빠야 찬도림 먹어서 온갖다 어? 여기 10원빵이 있다 아 이거 먹어야죠 교계좋으면 이거 먹어야죠 아 둘이 한번 먹어봐 여기 10원빵 좀 조용하네 하나만 나눠 드실래요? 두개 먹자 두개 그래 두개만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짜 먹두고 뜨거워요? 이거 더 버전 맵혔어요? 응 아 이렇게? 세게? 응 맞아 이거 얘 그렇게 먹으면 안돼 자기가 어떻게 먹냐면 응 음 피치도 좋다 시리카이 먹었는데 빵만 먹어서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팬케이크 맛이다, 그렇지? 응 앗 뜨거 엄마 어때요? 응, 괜찮죠? 괜찮아요? 응, 배가 안 닮아서 응, 괜찮으니까 봐라, 엄마 고수잖아 진짜 좋아하셔서 자기는 아직 멀었다 엄마, 이거 스킬이 엄청나잖아 뜨겁죠? 응, 근데 뜨거운데 맛있다 엄마, 그럼 뭐하는 거예요? 몰라 완전히 동심으로 들어간 기분 아빠 오늘 안 오시고 잘했다 왜요? 오지만 어떤 깨끗이 음식 뭐 또 어떠꼬 저떠꼬 안녕하십니까 잘했어 아니, 아까 저쪽에 무슨 멋진 카페 있었는데 어 공사중이더라, 그렇지? 거기 공사는 아닌데 그 옆에가 공사중이 너무 심해서 여기도 많다, 좀 들어오니까 응 여기서 마음에 드는 카페 가자 응 맛있다, 너무 덥다 지금 응, 너무 덥다 여기 어떤데? 멋지다, 여기 여기, 괜찮다 엄마, 들어가 보자 난 이런 데 보면은 꼭 이런 데서 촬영하면 진짜 잘 되겠다 그런 생각해요 먹방 이런 데서 하면 멋지겠다 응,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응 봐봐, 팥빙스 그릇도 이 그릇이잖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뭐야, 인절미 떡이에요? 응 인절미 떡도 들어있고 응 척쌀떡 아니에요? 응, 맞아요 척쌀떡이요? 아, 인절미 떡도 들어있어요? 응 팥도 들어있다고 하네 응 원래 팥빙스는 팥이 들어가야 된다 하하핳 팥이 없으면은 뭐라 하지? 그냥 빙수죠 응 시즉에 가는 팥 맛이 아니야 아, 진짜요? 직접 집에서 산 거 같아 응 한번 먹어봐, 돼요? 응, 먹어봐 응 한 번만 더 먹어봐도 돼요? 응 수제팥은 진짜 한번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맛보려고 엄마가 뺏어 먹으려고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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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 먹어보니까 음 뭐 여기 카페에서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음 뭔가 이게 공장에서 만들었다기 보다는 뭐 이렇게 약간 수제를 했는데서 사왔던지 아니면 여기서 직접 하셨던지 아무튼 공장에서 만든 판맛은 아니에요 그렇지? 네 내 말에 그 말이야 아빠 아들이 방신해서 아빠 아들 좋잖아요 아 으 으 으 으 아 아빠 친구 저기 아들이 방신해서 카페를 하는데 그건 아빠 친구가 진짜로 팥을 집에서 직접 그저 여름에 밥병사 할 때 해가지고 밥도 주더라고 그 집에서 먹어보고 단집 먹어보면 맛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아까 먹어보면서 수제 가신 것 같다 고기는 저희 집이랑 좀 구조가 비슷하네요 밥을 장사하면서 부모님이 음식 해주고 그게 뭐냐면 부모 마음이 그래 내가 조금 힘들어도 자식이 한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 어느 집 부모 할까 벌써 똑같다